어 나 라인 열리고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나이스 일단 우리 키퍼부터 완벽해 진짜 우리팀 지분 50%임 와 진짜 슈 마이켈인데 와 마인즈 저기 깔맞춤 뭐임? 아 저거 좀 보고있으면 좀 무서움 눈아퍼 니트로 싸움 멀티프로필 싸움 기들 니트로 싸와야돼 솔직히 코마티님 뒤로 끌고와서 떼일러한다 코마티님 책상 밑에 있는거 데리고 온다 책상 위에 있는거 아니었어? 왜 밑에서 데리고 와 고란이라 키가 작잖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재밌었는데 옛날에도 피랑 하는거 아니었어? 예? 예 근데 라난이라 했는데 왜 답변이 없으시죠? 빨리 가서 한마디 하죠 갔다옴 왜 행포도 난 몰라 이제 어 뭐야 돌아오셨네 까비 도대체 왜 그러는거에요 어 어 어 어 어 근데 저희 마인즈 만들어지고 나서 한번도 안떠보지 않았으면 저 저기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바르셀로나 병아리 개수 모임 저기 아 그거구나 뉴스 랑 합쳐서 임시팀 예 어 마인즈가 제일 많네 응 저기 그래서 저 어디랑 하나야? 아리라메오 어 어 보내주신대요 보내주신대요 리비님 청년치매에요? 아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것도 까먹으셨잖아요 알코올성 청년치매 알코올성 그럼 그냥 청년치매네요 받을게요 예 아 바우슈 때릴 생각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 친구들 다 술 마시러 나가는데 난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하하하 가장 현명한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아 근데 술 마시는거 나중에 생각하면 돈 개버리는 일임 어 근데 돈 엄청 드는거같음 애들보니까 요새 한번가는데 7만원씩 써 8만원씩 근데 팩트 다 못마심 그니까 하하 나중에 어차피 또 많이 마시게 돼있어요 어차피 많이 마시게 됨 그거는 어어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한거 없습 나중에 나잇살 들면은 더먹어 하하 하자 하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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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거즈 하이팅 하이팅 아 나 이거 나 윙으로 안 들고왔네 인재넛 어쩔수없다 나이스 아 떡떡으로 줄걸 AA로 줄걸 어 뭐야 왜 거기있음 나이스 한 번 더 자빠졌어 킵 와 어 헤딩 따는데 몸싸움에서 밀려 날아가네 잘 내겠다고요? 인터넷이 안맞나 다대기님하고 저 주장 아님 아이 잠깐 디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뛰었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막으셨어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이래서 사람키퍼 써야되요 우리팀 지붕 50% 2번 어이구 나이스 킵 어 미안해요 난 이러려고 했던게 아닌데 아 오 오 아 아 저거 노업사위인데 어 리빈님? 그러다 먹히면 뭐라 말씀하실라고 어 또 팀원의 긴장감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아 아 대기님 까비 아 까비 콜 해주세요 아 망 아 부위기 근춘 뭐지 까마개가 지나갔나 오 인절 어까비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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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어이가 없네 진짜 없어요 아 나 따요 나 따요 아 어디까지 날라가나 아 아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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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어 어 원근감 어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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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킵 어 님이 왜 나한테 있음 방금 롱땜에 뛰어간거긴 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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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운데? 가비 막으셨어 막으셨어 이렇게요? 어? 아이씨 계속 움직여서 차고 샘팩한테 감 아 아 볼를 쳤는데 저렇게 뺏기네 파리스 아 좌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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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는 바로! 샘팩커틴 계속 가면 님한테 타겟팅했는데 게임 잘 못심 몸싸움 한다고 터치 길어지네 아이고 와우 잘 커버해 주셨어 빠르게 오는 거! 빠르게 오는 거! 5대빵 음 아 개조 패스가! 아우 아우 보관전 보관전 파이팅 파이팅 아 개킥 맞네 이거 한 끗 차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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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 진짜 리비님 무조건 는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! 왜 이런 글씨 같은 거예요 하하하하 우리 풀빛분 어디갔 엉 죄송해요 나이스 사람 하나씩 잡고 나이스 킵 아 대기님 왜 여기 있음? 아우 쏘리 아우 쏘리 아우 쏘리 님 다시 가 아우 잘 떨궜는데 어 한 번 더 근데 이거 화면전은 어떻게 해요? 그 옵션 키어 패드 옵션 아우 오케이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우 쏘리 네 큐텁이에요 방금 어 그쵸 아우 아깝다 그냥 큐텁 써요 뭘 제트큐텁이요 으흐 앞에 있는 힘 없어 알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큰일날 뻣했다 롤 슬랭이 들어간다 스트레칭을 끌고, 그리고 또 다른 스트레칭을 끌고 최애는 아직 안 돼 오! 허수아비님 머리 맞고 들어가버렸어 끌님 점프가 안되지 지금 비볐는데 안되네요 키를 더 높여서 와야되나? 에잇 리비님 왜 패스 요청해요 키 살짝 높일게요 너무 작다 그럼 2미터 77 써보세요 끌님 2미터 몇이요? 2미터 2미터에다가 몸무게 77 스프 2미터 2미터 1미터 1미터 오오오오오오오오 βασική 와 체력이 없다 오호호 세상 날아가네 라인 올리자 라인 라인 올리자 희망에 맞게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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